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이동 go in은 언제 나 너에게 go in go in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? 침묵이 온 거 집안에? 뭐라는 거야? 지금 끝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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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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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 와 죽을 뻔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너무 한 거 아니야 와 마지막 질문도 어이없어 와 죽을 뻔했어 와 죽을 뻔했다 와 하이라이트 눕기는 진짜 천재다 진짜 하이라이트 미쳤어 배육식?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